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라는 방탄갑옷까지 쳐 입었지만 머지않아 전과 5범 6범이 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친명계 위원들과 개딸들의 지랄발광이 눈물겹지요 얼마 전에 이상민 민주당 위원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아예 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지요 또한 정촌위원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핵심적인 것은 지금부터가 문제다 재판부터가 문제다라고 얼마나 작심 쓴소리를 쏟아내셨습니까 자 지금 충격적인 지지율에 정촌위원이 이재명이를 발칵 뒤집었으며 이재명 재판 생중계된다라며 최대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열공 조홍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거의 더블스코어 격차 참 심각할 정도가 아닌 매우 위험 민주당 지도부는 모집단 포집이 잘못이라니 참 답답 국민 시선 너무 싸늘해 이재명 당대표 30일 재판 생중계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갤럽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서울 지역은 민주당 거의 더블스코어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참 심각한 걸 너무 위험하다 이게 우리가 뭘 하더라도 민주당 전혀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데 대한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천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비명계 분위기에 대해 지금 현재 비명계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 과연 그러니까 이대로 안된다는게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제대로 권사가 되겠느냐라며 이대로 민주당 총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시는 눈빛이 너무너무 싸늘하다라며 이재명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서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1%로 나왔다 정천 의원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또 정무직 당직자들 민주당 사무총장이라던가 전략기획위원장이라던가 여러 당직이 완전히 친명계 일색으로 되어 있다라며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와도 이렇게 나와도 그건 뭐 집단 포집이 잘못된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참 많이 괴리감을 느끼고 답답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민심불감증을 개탄했다 정천 의원은 발언의 수위를 올려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문제지만 향후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과정도 엄청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예측을 했다 정천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과정이라며 일주일에 도대체 며칠을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 씨나 김성태 씨나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주 날아다닐 것이며 또 그대로 공방이 벌어질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당장 30일 선거법 재판에서 그 장면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생중계되는 거다 그러면 그 데미지는 아마 대단할 것이라고 매우 심각한 앞으로의 상황을 우려했다 정천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서 향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다 생중계된다라고 충격 발언을 이 발언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더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이 또 올 경우 표결 상황에 대해 강성 지지층들의 도를 넘는 듯한 저런 언행 이제 사실 저게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걱정이 더 앞선다 여기서 굴복하고 그냥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라며 지금도 안그래도 까칠하고 싸한데 더욱더 싸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서 다음 표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탈표가 대대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정천 의원의 이런 쓴소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 당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있어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완승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천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있으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겠습니까 민주당의 추락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